붉은 수돗물 사태로 진통을 겪은 인천시가 상수도 혁신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혁신위는 상수도 전문가와 주민대표 등 22명으로 꾸려졌는데요. 적수재발 방지와 조직 개선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상수도 혁신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대학교수와 시민단체 등 22명으로 구성된 상수도 혁신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로 드러난 상수도 문제의 개선책을 민관이 함께 찾아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인천시는 상수도 관망 지도를 새로 그리기로 했습니다. 수돗물이 가정의 수돗국지까지 전달되는 과정을 밑그림부터 새롭게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아직 피해 보상 등 해결할 과제도 많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도 늦출 수 없다는 게 인천시의 판단입니다. 홍역을 치른 붉은 수돗물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입니다. 정수당, 시수원 등대로 수급복지까지 아주 한 번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한 해당 실제한 좋은 그림을 새롭게 그려가자. 이런 일을 바탕으로 인천 상수도가 전국 최고로 나아갈 수 있는 도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1차 회의에선 수질 고도화 정책과 수질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위원장과 추가위원 위촉은 다음 회기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용구입니다.